자,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유형 6번까지 한 거야? 유형 6번 할 차례? 유형 6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이번에는 지금 세타가 0에서 2π라고 줬고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일단은 여기서 이 방정식이 뭔지 이 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 저기는 저 방정식은 세타에 대한 방정식입니까? 아니면 x에 대한 방정식입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줬죠. 그러니까 세타는 뭐 취급해 주세요? 일단은 상수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세타가 상수라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전부 다 사인 세타든 코사인 세타든 쟤들은 무조건 상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상수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저 방정식을 바라본 거야. 근데 저 x에 대한 방정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 판별식. 그래서 4분의 d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d 공식을 써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요?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타에 대한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지? 이제 나는 저게 뭘 풀고 싶어? 저 부등식을 풀고 싶어. 세타에 대한 부등식을 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바뀌지. x에 대한 걸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세타에 대한 걸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등식을 풀고 싶은데 여기는 얘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얘는 사인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거는 약분하고 갈까? 2랑 3으로 약분하고 가죠.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부호 바꿔서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2랑 1이랑 1이랑 2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크다 쪽이니까 2분의 1보다는 크고 사인 세타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작을 수는 없잖아. 사인 세타가. 결국은 얘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이제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 세타 축이 될 거고 얘는 y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고요. 여기는 얘가 2분의 1보다 뭐하고 싶었어? 크고 싶었어? 이런 얘기니까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6분의 파이였을 거잖아. 여기는 얘가 6분의 5파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니까 결국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사이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였어요. 넘어가서 한번 보자. 24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뭘 주고 있나 한번 봤더니 이번에도 여전히 뭘 주고 있어? x라고 하는 게 0에서 2파이 사이래요. 그다음에 저기는 제일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저기는 제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사인에 갑자기 절대값도 박아놓고 그치? 좀 복잡해졌어 상황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은 범위를 나눠서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편하게 가자. 일단은 절대값이 있어. 사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 제곱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냥 사인 x를 빠르게 그냥 뭘로? t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 더하기 2 절대값 t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되면 돼? 그럼 2t, 2 절대값 t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굳이 그래프를 쓰지 않아도 여기서는 그냥 2t, 2t가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거나 2t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t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보면 t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되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보니까 t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t라고 하는 게 사인 x였으니까 결국 사인 x가 뭐가 되거나 3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 3분의 1이 되는 거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더니 여기는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 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얘네들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은 알아. 여기는 얘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파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2분의 3파이가 될 테니까 답은 2분의 5파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다시 한 번.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거리가 같다는 소리고 얘랑 얘의 평균이 얘라는 소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의 두 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궁금했으니까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줍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그럼 25번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여전히 지금 어휴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 자, 봐봐. X라는 게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똑같이 줬어요. 그다음에 저 부등식인데 2에 X 더하기 1 그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난감해졌지? 저기 2에 X 더하기 1 있고 그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있단 말이야. 0보다 작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부등식 풀이 하고 싶지. 그치? 부등식 풀이 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호입니다. 부호.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잖아? 부호가 궁금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양수예요. 2에 X 자체도 양수인데요. 거기다 더하기 1을 해놨어요. 쟤 1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치? 쟤는 양수라는 보장이 있지. 그럼 결국 여기는 얘는 얘가 음수면 되겠네요로 해석해도 괜찮은 거잖아. 저기는 저 앞에 있는 저식은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는 식입니다라고 바라봐도 괜찮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요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또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쯤에 잡아주고 아래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고 싶었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니까 6분의 11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 이거에서 이거를 빼달라 이런 문제였으니까 6분의 10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3분의 5파이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줄 수 있게.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하나 배워가자 이런 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되게 난감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여기는 얘는 어차피 부등식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방정식 입장에서 봐도 괜찮다. 자 봐봐. 얘가 방정식이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라는 뜻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는 얘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근이 나오지 않을 거야.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x값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26번 보자. 자 이번에 세타가 마찬가지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줬고요. 얘도 x에 대한 2차 함수네요. 지금 현재. x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사인 아니 코사인 세타나 뭐 사인 세타나 저렇게 주어져 있는 거 다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뭐가? 꼭지점이. 그럼 저 꼭지점을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저거 구하러 가보자. 어떻게 될까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x의 제곱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면 4코사인 세타의 x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반의 제곱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반의 제곱이면 4코사인 제곱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억지로 추가된 거니까 마이너스 4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얘는 y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2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렇지. 여기는 얘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치? 얘의 꼭지점을 좌표는 뭐였어?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4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얘가 어디 위에 있더군요. 그치? 여기 위에 있더군요. 뭐 해주세요? 대입해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코사인 세타 플러스 4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네요. 그쵸?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뭘 해주는 거야? 또 그림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2분의 1이 되고 싶었어.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좋습니다. 얘랑 얘를 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9분의 5파이 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14가 됩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27번. 자, 이번에는 뭘 줬나 보자. 아, 이거 이번에 뭐 로그까지 나와 있고, 그치? 로그까지 나와 있고, 코사인도 있고, 뭐 탄젠트 알파 값이 궁금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일단 한번 볼게요. 궁금한 게 뭐냐. 궁금한 게 탄젠트 알파 값이 궁금하다.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보니까 코사인이나 싸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싸인이나 코사인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싸인 값을 구할 수 있거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서 거기는 그걸 가지고 탄젠트 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치? 그 정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얘는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얘들아, 로그를 봤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줘? 로그를 처음 봤어. 그럼 무슨, 뭘 먼저 해줘요? 습관. 어, 밑에 다 같게. 하기 전에. 일단 봐봐, 지금 잘 봐봐. 여기서 아마 지금 성훈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3, 이거 어차피 3 사인 제곱 세트 X 이렇게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에 지금 여기 2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같다라는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쌈,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풀다가 답이 오답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뭐 땜에 그럴까? 로그 2를 무시해서? 나중에? 진수 조건, 밑 조건을 무시해서 그래. 그치? 이게 저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거든. 그치? 저 조건을 무시해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쭉 한번 풀어볼게. 여기는 얘에서, 여기는 얘가 어차피 이게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지금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도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가지고 있고 얘도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사인 X가 1이거나 라고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된 결과가 3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X는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게. 그죠? 해서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1인 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세 개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알파 값이 지금 세 개나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조건을 놓쳐서 그래요. 그치? 여기서 봐봐.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보다 크겠지라고 한다면 쟤 0보다 커야 돼. 제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썼으니까 그치?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썼으니까 이게 생겨버린 거고 그러니까 저 조건을 통해서 여기는 이 근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X가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인 X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사인 X가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값이니까 결국은 내가 궁금했던 알파 값은 이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값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여기는 이 값이 지금 알파 값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까지 된 거고 얘는 몇 사분면에 가기니 보니까 2사분면에 가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럼 탄젠트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경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3 마이너스. 이 값이 지금 알파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탄젠트를 구해버리면 1 갈 동안 어디까지 가는데? 이게 얼마니? 2루트 2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니까 탄젠트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긴. 답은 2번이군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중요한 얘기. 로그를 봤을 때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진수 조건, 밑조건.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로그 보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해 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8번 가보장. 우와, 얘는 또 뭐야. X가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자연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저기 있는 제의 모든 실근의 합을 FK라고 했을 때 F2와 F3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식에다 K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그 방정식의 근들의 합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K 대신에 이제 다시 3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X값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F2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고 F3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야. 그럼 첫 번째 F2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어떤 방정식의 E Sine Pi 더하기 EX 는 E Sine Pi 이렇게 되니 됐나요? 그럼 Sine Pi가 얼마니? 0이네요. E가 0이네요.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어. 라고 됐나요? 됐나요?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 좀 바꿔 볼까? Sine Ex 그런데 얘가 Pi 더하기 Ex 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여기서 이제 Sine E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Sine Ex 그래프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 두 주기가 나올 거고 여기까지 의미할 겁니다. 그럼 얘가 0되는 값은 몇 개 있나요? 봤더니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얘는 안 되겠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0일 거고 이 값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값이 파이가 될 거고 얘가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거 4개를 더해버리면 얘 얘 얘 다 되버리면 3파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값은 3파이군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K에다 3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계산하면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3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3X 는 2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봐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집어넣어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결국은 사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꿔보자 우리 이것도 자, 여기 2분의 3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사인에 코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3X로 바뀔 거고 앞에 부호를 또 보자 얘는 2분의 3파이면 이거지 거기다가 이만큼 더한 거니까 4사분 마이너스 되겠다. 마이너스 3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3X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지. 여기 얘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세요. 2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3등분 돼가지고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세 주기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긴 얘가 3분의 2가 되는 그 X 좌표들을 모조리 모조리 다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대칭이죠. 얘랑 얘랑도 대칭이고 얘랑 얘랑 대칭이야. 어디에? 파이의 대칭이야.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2파일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2파일 거고 얘랑 얘랑 더한 게 2파일 거란 말이에요. 다 더하면 뭐가 됩니다? 얘는 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9파이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다음 29번 29번 다음 보자. 이거는 또 뭐야 X는 여전히 이번에는 0에서 파이 사이라고 좋네요. 0에서 파이 0에서 파이 사이 그 다음에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 뭐야 사인에다가 또 파이 코사인 제곱 2X를 또 넣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코사인에다가 파이 코사인 제곱 2X를 넣었어. 그치? 세타가 들어갈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어렵다. 이거는 그죠? 어떻게 잡고 나면 될까? 를 생각해 봅시다. 봐봐. 일단 Fx는 지금 뭐였어? 사인 파이의 코사인 제곱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Gx는 코사인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 제곱 2X가 되고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부등식에 뭘 구해주세요? 정수값 해를 구하고 거기서 정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봤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공통 부분이라고 말하고 공통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었지? 항상 치환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 코사인 제곱 2X를 얘는 얘를 뭐라고 할 거야? T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해놓고선 항상 뭐 해야 돼? 범위 구해줘야죠. 근데 봐봐. 코사인이라는 건 여기 뭐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얘는 어차피 코사인 자체는 마이너스에서 1사이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걔를 제곱했으니까 0에서 1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에서 1사이니까 얘는 0에서 파이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파이 사이입니다. T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사인 T에다가 코사인 T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구해주세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를 T축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 범위였으니까 파이까지만 뚝 잘라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사인이 큰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는 누가 봐도 4분의 파이였으니까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론 T의 범위가 결국 뭐가 나왔어요? 4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T를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이렇게 돌려놓는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제곱 2X라고 하는 애가 파이를 약분하고 가면 4분의 1에서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이제 X값들을 다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이거 먼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X의 제곱이 4분의 1에서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줄여져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X값 구할 수 있니? 어떻게 돼요? 이 범위 X가 2분의 1에서 1 사이 다야?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거랑 이걸 연립한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랑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과 작거나 같다. 이걸 연립한 거라서 여기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서 풀면 연립해서 풀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기 귀찮다. 나는 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Y의 X제곱이라는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그럼 얘가 4분의 1에서 1까지 라고 했어. 이게 4분의 1에서 이게 1까지 라고 했어. 얘가 4분의 1이 된 X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그죠? 얘가 1이 되는 X값은 얘가 1과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 범위랑 이 범위랑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 풀기 귀찮으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 결론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저기는 저 X 대신에 코사인 2X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코사인 2X라고 하는 게 뭐라고? 2분의 1에서 1 사이 또는 코사인 2X가 코사인 2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현재 코사인 2X 그래프를 저 범위에서 그려준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번에는 파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 됐나요? 해서 여기 얘가 지금 2분의 1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2분의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겠지. 결국은 나오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되게 전기까지 여긴 두고 빠지겠지 파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 되는 코사인 값은 원래 뭐니까 3분의 파이니까 2x가 뭐가 되고 싶었어? 3분의 파이가 되고 싶었어. x값은 6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6분의 파이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뺀 겁니다. 아니 다시 다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3파이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파이? 이게 3분의 파이가 되겠다. 여기 3분의 파이. 됐나요? 음.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 더한 거니까 이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6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의 합이 궁금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겠어? 3.14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수값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얘가 2분의 1보다도 2분의 1보다 조금 큰 거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보자. 얘는 그럼 1점 얼마잖아. 현재. 그렇지? 이 값이 현재 이 값이 현재 1점 얼마라고. 왜냐하면 얘가 3분의 이거니까. 3.14 이거니까.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6점 얼마니까 2점 얼마. 얘가 2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서 2라는 정수값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는 얘. 얘는 뭐예요? 3.14거든. 6분의 계산이 좀 너무 더럽다. 이거는. 3.14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이게 얼마니? 15. 얼마 얼마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얘는 3. 얼마 얼마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 3. 3이 넘니? 3이 안 되네. 2점 얼마 얼마가 되겠다. 18이 돼야 3이니까. 그치? 얘는 2점 얼마 얼마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3.1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사이에는 지금 3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아까 구했던 2랑 여기 3랑 해서 2개 더 하면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좀 지저분한 문제였어요.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형 6번이었고요. 됐습니다. 유형 7번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다고? 10번? 오케이. 이번 유형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삼각형 결정해라. 삼각형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삼각형 결정해라. 이 얘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떠올려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삼각형인가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주세요. 이런 문제잖아. 근데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는 변이 필요한 거니 각이 필요한 거니? 각이 필요하니? 변이 필요해요. 근데 각이 필요하기도 하지. 그치? 각이 90도가 하나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니면 두 개가 같으면 이릉변삼각형이에요? 아니면 세 개가 다 같아요. 그러면 각이 다 같아요. 60도예요. 그러면 정삼각형.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변의 길이로 판단하는 게 사실 더 보편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각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순수하게 각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사인값을 가지고 혹은 코사인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몇 개의 요소가 있어? 여섯 개의 요소가 있어. A라는 각이 있고 B라는 각이 있고 C라는 각이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C라는 변이 있고 A라는 변이 있고 B라는 변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섯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의 각, 각, 각을 가지고 삼각형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변, 변, 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사인 가지고 어쩌고 사인 A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사인 A랑 뭔가를 비교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인에 대한 각을 주거나 코사인에 대한 각을 주면 거기 있는 개념은 빠르게 뭘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냐면 변의 길이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제이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A분의 뭐였어?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입니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 제이코사인 법칙은 뭐였지? A제곱은요.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EAB EBC EBC 코사인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사인 A라는 거 대신 사인 A라는 거를 변의 길이로 바꾸고 싶었다면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2R분의 A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의 길이로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궁금했다면 코사인 A가 궁금했다면 얘 빼고 다 넘겨가지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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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꿀 거고 EBC 해서 EBC분의 뭐가 됩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변의 길이로 변신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사인 A는 이렇게 변의 길이로 변신시켜주고 코사인 A도 요렇게 변신시켜주면 됩니다. 사인 B도 얼마든지 변신시킬 수 있겠죠? 코사인 B도 얼마든지 변신시킬 수 있겠죠? 이게 변신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파이가 됩니다. 그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유형 7번 가보면 요기는 이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요기는 얘를요 파이 마이너스 A로 빠르게 바꿔주고요. 요기는 얘를요 파이 마이너스 B로 얼른 바꿔줍니다. 그러면 사인 얘는 뭐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이사분면에가 그냥 사인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같은 이유로 사인 B가 될 겁니다. 됐어?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A 제곱 사인 A 는 B 제곱 사인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사인 A를 변신시켜 2R분의 A로 2R분의 A 세제곱 은 2R분의 B 세제곱이 되면서 2R 약분 되고요. A 세제곱이 B 세제곱이 됩니다. A는 B군요. 라는 뜻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삼각형 결정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됐나용 넘어가 다음 자 이번엔 뭐가 궁금하다? 삼각형 ABC에서 A는 105도라고 했고 B는 30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인 C A C가 12다. A B의 제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가보자. 각 A가 105도라고 했으니까 105도답게 대충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각 B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30도다. 이렇게 그려줄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된다.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가 C였을 거고 A C 이 길이가 12 그 다음에 나는 A B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는 사인 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랑 코사인 법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명확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상황이 있고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가?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은 어떤 느낌이 강한 법칙이야? 어떤 걸 해주세요? A가 있고 A가 있어. B가 있고 B가 있어. C가 있고 C가 있다면 이렇게 나한테 3개의 세트가 있다면 그 3세트 중에서 3세트 중에서 몇 세트를 줄 때 2세트를 줄 때 3세트 중 2세트 얘는 총 몇 개의 요소?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전체 6요소 중에서 그치? 그 4개의 요소 중에서 다시 이거 요소 중에서 이거 중에서 3개를 주면 나는 거기서 나머지 1개를 구할 수 있어요. 가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주고 얘랑 얘를 주면 내가 이렇게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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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4개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봐봐 여기는 얘랑 세트는 얘지 얘 이렇게 하나 줬어. 내가 궁금했던 게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또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45도 분의 물음표는요. 사인 뭐 분의 30도 분의 12가 됩니다를 이용해서 저 물음표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코사인 법칙은 그냥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그죠? 얘는 지금 변 세 개랑 각 하나의 관계야. 그치? 여기 들어가 있는 미정계수들을 본다면 a, b, c, b, c 각 a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 몇 개와 세 개와 그 다음에 각 한 개 중에서 몇 개를 주면 세 개를 주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 법칙 의혹에서 풀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2분의 모였으니까 루트 2분의 물음표 는 2분의 1분의 12가 될 거고 2분의 1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얘가 넘어가니까 12루트 2가 될 거야. 제곱하면 144의 2배니까 288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32번 보자. 다음 지금 원에 뭐하고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라고 줬어요. 그죠? 그럼 내접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저 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원은 외접 원이니 내접 원이니? 원 입장에서? 외접원이지 삼각형이 외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에서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써볼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이 R 이 R이 뭐였어? 외접원의 반지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나한테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세 개의 관계 이번에는 각 하나랑 각 하나랑 변 하나랑 여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세 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으로 풀어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니? 내가 궁금한 게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지. 내가 궁금한 건 둘레의 길이니까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한테 뭘 줬어?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값을 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저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를 A, B, C로 변신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여긴 얘가 얼마라고 준 거야? 나한테 8이라고 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인 A는 뭐가 됩니다? 사인 A는 16분의 A가 되고요. 사인 B는 16분의 B가 되고 16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한 결과가 뭐라고 준 거니까? 2분의 3이라고 준 거니까. 양변에 16을 뭐해주면요? 곱해주면요. 답은 24가 됩니다. 이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변신, 변신, 변신. 그치? 그러니까 각은 언제든지 변으로 변은 언제든지 각으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인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사인에 대한 거. 코사인도 마찬가지 각은 변으로 변은 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32번 가보자. 우리가 사실 이제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인 75도라는 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이긴 한데 아직 수학 원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못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주고 있는 거. 너무 땡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궁금한 게 뭔지 한번 봅시다. A, B의 길이가 궁금하대요. 여기 A, B의 길이 궁금하대요. 얘들아. 그 법칙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주어진 상황에서 해석하기 좀 힘들 때 쓰는 거고요. 내가 해석하기 편한 상황이라면 굳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형의 성질을 쓰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 여기 분명히 나한테 뭘 줬어? 45도를 줬어. 그럼 여기 얘 얘도 45도일 거 아니야? 직각이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30 루트 2에다가 루트 3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런 건 공식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궁금한 게 뭐야? A, B의 길이야. A, B의 길이. 얘가 좀 궁금해. 그죠? 그리고 이 길이가 보는 거지. 어? 그럼 나한테 뭘 줬어? 이렇게 한 세트를 준 거고 이렇게 한 세트를 준 거야.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얘잖아. 그치? 그럼 얘도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물음표 는 사인 105도예요. 105도. 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은 써놓을게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한테 준 건 75도 줬잖아. 그치? 그치? 180도에서 75도를 뺀 게 10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쓸 거야? 180도 마이너스 75도라고 쓸 거야. 그럼 얘는 180도에서 75도를 뺀 거니까 2, 4분 면의 가격이고 그치? 여기는 얘는 그냥 사인 75도라고 써도 상관없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는 얘는 2분의 1이고요. 그 분의 물음표는요.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4분의 이것도 좀 보기 좀 귀찮으니까 이거 루트 2에 지금 루트 3 더하기 1로 이렇게 쓰자. 오케이? 그렇지. 약분하기 편한 형태로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봐왔던 게 저런 수였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 되고 얘랑 얘랑 약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범분수니까 올라가니까 물음표는 6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 변의 길이는 60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번에는 32번 맞죠? 33번이야? 아 32번까지 했구나. 33번 보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 있고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A는 105도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4sin B 더하기 C 그 다음에 sin C 여긴 얘가 1이다. 이렇게 줬어요. 어쩌고 저쩌고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 그럼 여기서도 여기는 얘가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C는 그냥 sin C겠죠? 그러니까 sin C 제곱 C는 4분의 1이 되면서 sin C가 2분의 1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그래 봐야 파이보다는 작은 각일 테니까 그지? 이사분명까지는 sin C는 양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sin C가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난 뭘 알 수 있겠어? sin C가 2분의 1이다. 난 반지름 알고 있잖아. 외저번에 반지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변 C 그지? 변 C의 길이를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sin C분의 C가 2R이니까 12가 됩니다. 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넘어가면 C가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어? 6이었어.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럼 A, B의 길이는 구했다. 됐습니다. 여기는 얘가 30도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sin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몇 도겠어? 45도겠네요. 그죠?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잖아. 그지? 나는 여기는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죠? sin 뭐야 sin 법칙에서 2R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서 이 길이 먼저 구해볼까요?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 sin 45도분의 물음표는요? 얘는 12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얼마니까? 2분의 루트 2니까. 넘어가니까 6루트 2가 되겠다. 그지? 얘는 6루트 2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A, B 다시 B, C의 길이가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지? B, C의 길이 왜 문제가 돼? 1005도 그지? sin 1005도 아까 sin 75도라고 하는 걸 줬잖아. 그지? 그래서 1005도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그걸 주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튀어나오는 게 뭐겠어? 코사인 그지? 코사인 제1법칙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코사인 제1법칙은 어떤 법칙이니? 코사인 제1법칙은 어떤 법칙이야? 여기 B였어? 얘가 C였어. 여기 얘가 A였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가 A잖아. 그 A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B 코사인 C를 하고요. 그 다음에 C 코사인 B를 합니다. 이거였거든?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그냥 이거였어. 이렇게 뚝 세 발 내려서 여기는 이 길이가 C잖아. 그래서 얘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될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B잖아. 지금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면 이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코사인 제1법칙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뭐 해주세요? 수선의 발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3 루트 2가 될 거고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3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뭐겠어? 루트 3 3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해서 여기는 이 길이 다시 A, B의 길이 다시 B, C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B, C의 길이는 3 루트 2 더하기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A, B의 길이도 나왔고 A, C의 길이도 나왔고 그 다음에 B, C의 길이도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쑥쑥쑥 집어넣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34번 가보자 34번 얘가 뭔가요? 그림과 같이 삼각형 A, B, C에서 변 B, 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각을 알파 저각을 베타라고 했대. 사인 B가 8분의 15분의 8의 사인 다시 사인 베타가 15분의 8의 사인 알파가 된다. 요렇게 줬네요. 그죠? 그렇게 줬을 때 뭐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A, C분의 A, C분의 요 길이 분의 A, B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현재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어려워. 해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요기는 얘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저게 궁금합니다.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주대는데 이 연결고리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아. 한번 잘 봐봐.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봐. 일단은 음 음 음 나는 뭐가 보이냐면 요기는 요 가운데에 있는 공통인 선이 보여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공통인 선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를 기준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요기는 이 각이 B잖아. 지금 현재. 요기는 이 각은 현재 C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쓸 거고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쓸 거야. 그러면 사인 B분의 뭐가 저 길이 L이라고 잠깐 할게. 오케이. 요긴 얘가 사인 알파분의 뭐가 되는 거야? 3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K랑 요거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 그렇지. 사인 C분의 뭐가 되겠어? 사인 C분의 L은요. 사인 베타분의 뭐가 됩니다? 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오케이. 그리고 또 또 뭘 할 수 있냐면 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B를 줬지. 나한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넘겨주면은 얘가 이쪽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얘 대 얘가 지금 15 대 8입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15 J라고 쓰자. 8 J라고 쓰자. 오케이?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A B분의 그러니까 요 길이 A C분의 A B가 또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뭘 가지고 이 큰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법칙을 한 번 더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인 C분의 A B는 뭐가 됩니다? 사인 B분의 A C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궁금한 거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기 궁금한 거였으니까. 그쵸? A C분의 A B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B분의 사인 C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끝났잖아. 그치? 사인 B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사인 B를 잘 정리해볼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약분 약분 할게. 오케이? 약분 약분 하고 봐봐. 여기 JJ가 똑같고 KK가 똑같고 LL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잠깐만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 비례상수들은 나중에 약분해서 없어지긴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땐 저거 없애놓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가볼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KJ분의 5L이 될 거야. 아닌가? 얘가 넘어가니까 J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 뜯겠다. 됐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됐죠? 마찬가지로 SINC를 계산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 이쪽이 넘어가. K 넘어가. 그럼 K분의 뭐가 되겠어? 8LJ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분의 O, L, J가 되고요. 얘는 K분의 뭐가 됩니다? 8L, J가 되면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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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결국은 5분의 8이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례상수가 없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판단한다면 되게 편하게 풀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술형 풀이라면 서술형을 할 일은 없겠지만 서술형 풀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연결고리 알겠어? 저 비드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3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5번 그림과 같이 B가 30도고요. B가 30도 그 다음에 각 C가 90도인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ADC가 ADC가 75도가 되도록 BC 위에 점 D를 잡으면 ADC가 75도가 되도록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20이라고 했고요. AD의 길이를 L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반지름 ADB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대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L제곱 더하기 R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좋네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니? 일단 나의 관심이 되는 삼각형은 여기는 이 삼각형이 아닐까? 그치? 이 삼각형이었을 거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는 이 각이랑 이 L 한 세트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 각만 알아내면 여기 한 세트가 더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궁금한 거니까 ER이 된다 사인 법칙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난 이 각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각이 몇 도야? 105도네. 그치? 얘가 그럼 45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가지고 사인 법칙을 열심히 써주면 사인 45도분의 뭐가 22 사인 30도분의 L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가 2R이군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L과 R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20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2분의 1 분의 L이니까 2L 어? 2R 이렇게 되네? 그럼 L과 R이 그냥 한 번에 그치? 10루트 2가 되겠네. 됐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00, 200, 400이 되겠다. 그치?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36번으로 가보자. 자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각 A, B, C 다시 A, C, B네 A, C, B A, C, B가 어디야? A, C, B가 90도가 된대. 이런 직각선으로 이렇게 A, B, C의 빗변 A, B를 지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O인 원을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C, C, A, B 이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 S위에 S위에 점 C에서의 접선의 반직선 접선이 다시 접선이 반직선 A, B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15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얘는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한데 그럴 때 D, C 내가 궁금한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지? 뭔가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게 주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 보자, 보자, 보자. 어떻게 해서 하면 될까요? A, B의 길이가 뭐라고 준 거야? 다시 여기서 A, B를 가지고 이렇게 줬잖아. 지금 그치? A, B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준 길이가 아무것도 없죠? 궁금한 거 D, C의 길이? 근데 여기서 있잖아. 선생님이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렇게 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요. 그 다음 그 길이는 이 길이 접하면 이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런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죠. 그죠? 그거 이용해달라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길이 좋잖아. 이 길이만 알아낸다면 이 길이에 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나는 이 길이만 알면 된다는 소리고 이 길이는 이 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반지름만 알면 사실 끝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a, b의 길이는 이 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 이렇게 된 거야. 곱하기 5 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지금 21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나한테 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 번만 써볼까? 다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을까? 사인 법칙 한 번만 써보자. 사인 뭐야? 90도 분의 2알 이 2알이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써놨네요. 그죠? 잠깐만요. 저 길이가 15인데 저 길이가 15라고? 저걸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5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0 ab의 길이가 뭐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0 이라고? 왜? 어? 아 저거 ab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그냥 아예 뭐라고 보자? 5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1 이렇게 보자는 거야? 됐어? 응 그러면 어 그럼 봐봐 이 길이가 뭐겠어? 얘가 2알에다가 사인 세타 잖아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 이게 2알에다가 사인 세타 해봐야 안 나올 것 같은데 2알에 사인 세타가 bc의 길이입니다 그죠? 음 음 음 음 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어휴 막혔어 잠깐만 설마 이거를 어휴 이건 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저편각까지 쓰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저편각 기억나요? 이게 뭔 소리야 또 그지 접선 현 이 이루는 각 은 이 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호의 원주 각 의 크기와 같아 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었었었었어 그치 저런 사실이 있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각이 세타예요 접선이 접선이 현이 접형각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90도니까 그치 이거 3개 더하는 게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이 각은 뭐가 되겠어 이 각은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해 되니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싸인 법칙을 이렇게 한 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싸인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DC의 길이는 싸인 세타분의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얘는 또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또 뭐가 됐어 갑자기 코사인 세타가 돼 버렸어 이렇게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DC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싸인 세타분의 15 포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로서 이제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아까 했던 거 있지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뭐였어 2R인데 얘가 5사인 제곱 세타분의 21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또 저기는 제였잖아 그럼 여기서 얘 곱하기 얘가 얘 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합니다 그럼 싸인 제곱 세타분의 15제곱 이것도 막 그냥 계산하지마 그대로 놔둬요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5 곱하기 그치 15 더하기 5사인 제곱 세타분의 21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15 하나는 약분해서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양변에 뭐할까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다 곱하자 그럼 얘는 15 코사인 제곱 세타 어휴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떻게든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얘를 이제 뭘로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버리면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되게 어렵다 그치 일단 여기서 약분하고 가자 이거 이제 5가 될 거고 이거 5가 될 거야 여기 얘는 7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5로 더 약분할 거야 이렇게 아예 그냥 25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는 1 더하기 얘가 되니까 25분에 뭐가 되는 거야 25 더하기 7 하니까 32니 아 32 그러니까 얘는 16 이렇게 되겠네 또 얘는 되게 이쁘게 나오네 그치 뿔마 5분에 4일 거야 세타는 누가 봐도 지금 예각이니까 그냥 얘는 5분에 4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 그럼 사인값이 얼마라는 소리고 5분에 3이란 소릴 거고 그치 여기 얘 5분에 3이었으니까 25분에 뭐가 되겠어 9가 될 거야 약분 약분 하니까 5 이렇게 될 거고 어 정리하면 뭐가 돼요 어 2알이 어차피 내가 궁금했던 반지름이었잖아 그쵸 2알은 뭐가 되는 거야 약분 약분하면 3이랑 7 이렇게 될 거고 3분에 3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답이다 게으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쵸 저편각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도 저편각이라고 하는 거 중3 때 중3 강의할 때 가끔 쓰고 고등학교 때 이거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막 강의를 하거든 강의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나오네요 이렇게 그치 재밌다 그치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37번은 이건 되게 유명한 형태의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나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 심플한 문제 어? 다시 표시형 넘어갔어? 어? 그러네 자 여기로 가보자 삼각형 ABC에서 BC가 A구요 그 다음에 AC가 B구요 AB가 C였어 저렇게 줬대 그냥 삼각형 6요소를 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한테 뭘 줬냐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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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이런 식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구해달라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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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하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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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이 녀석이구나 라고 판단해줘도 괜찮겠다 됐습니다 음 그래서 코사인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A 값이 음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음 그럼 사인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7이니까 16분의 9 어 16분의 16분의 9가 되겠네 음 답은 25가 되겠죠 됐습니다 음 좋아요 제곱이 궁금했던 거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J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아 얘는 저게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L이 궁금했던 거였네 L이 궁금했던 거였어 저기서 저 L 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 음 하 어떻게 할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K가 될 거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3K가 될 거야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각은 뭐니 세타 세타 그럼 내가 내가 알아야 되는 미정계수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지 근데 여기는 이 앞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구요 두 번째 있는 이 식에서도 이 삼각형에서도 J 코사인 법칙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식이 두 개가 완성되니까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식 4K 제곱은 뭐가 돼요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8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식은 9K 제곱은 뭐가 됩니다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1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K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 값을 코사인 세타를 소거하고 싶어요 그치 왜냐하면 K값만 나오면 저기 OK가 지금 L이니까 그치 그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가만히 봐봐 지금 여기서 2랑 6 2랑 6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치 2랑 6이랑 2랑 6 똑같이 있으니까 얘랑 얘만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 2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식에다가는 3을 곱하고 요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K값 K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답이 될 겁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또 주어져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 저 상태에서 뭘 구해달래요 코사인 A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A값을 구하고 싶어 코사인 A는 뭐가 돼요 얘들아 뭐가 돼 E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J코사인 법칙에서 변형해서 나온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A제곱은 뭐래요 얘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A제곱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5분의 3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B C 분의 5분의 2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그럼 2랑 2는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5분의 1을 내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코사인 A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됩니다 여기서 또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하트평평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5분의 1을 바깥으로 빼보자 이렇게 하트평평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C분의 B가 이렇게 해버리면 B분의 C가 되겠지 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한번 써달라는 이야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답은 5분의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쵸 제 최소값은 2였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갑시다 39번 얘는 뭔가 이번에 또 나왔다 삼각형 결정하고 싶어 삼각형 결정하고 싶으니까 뭐 할 거야 다 변으로 바꿀 거야 그쵸 다 변으로 바꿀 거야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코사인 A입니다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저 코사인 A 대신에 코사인 A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뭘 넣어줄까 2 B C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B 곱하기 여기는 뭘 넣어줄 거야 2 A C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얘에서 이제 뭘 해볼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양변에 C랑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어 E랑 E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어 이런 거 빨리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는요 이쪽으로 보내버릴게요 이쪽으로 그 다음 B는요 이쪽으로 보내버릴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되겠니? A 제곱에다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B 제곱에다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B 제곱 더하기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뭐 없어지는 거 있니? 오 땡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할까? 이거를 이렇게 넘길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에 C 제곱이 될 거야 됐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야 합쳐 그렇지? 그럼 얘 없어진다고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얘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는 뭐거나 B거나 그치? 근데 A는 B가 아니라고 좋네 그치? 함부로 나눠도 되겠다 지금은 그럼 결국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다 그치?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갑시다 40번 슬슬 힘들죠? 많이 합시다 자 두 직각상각형 ABC와 ADE가 한 꼭지점 A를 공유하고 점 C AD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놓여있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가 10이고요 이 길이가 15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30도 30도였을 때 B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가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쉽네요 그쵸? 이 길이가 궁금해 근데 난 이 각을 알 수 있어요 이 각은 몇 도야? 120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30도 30도였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난 이 길이도 알 수 있거든요 1대 2대 루트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난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는데 이 변 3개랑 각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J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딱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 딱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40번까지 됐죠 41번 봐보자 자 얘는 뭘 줬나 보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고요 A, B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B, C의 길이가 3이래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부하는 점을 D라고 했대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C, A, D 여기는 이 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몇 도겠네 이거 45도겠네 뭐지?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이제 이 길이가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하네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기는 저각 이 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막 이제 막 그 그 뭐지? 그 우리가 쓰고 싶은 그 탄젠트의 뺄셈을 이용하면 충분히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사실은 그지? 맞아요? 그니까 탄젠트 이 각의 탄젠트는 1분의 3이니까 얘는 3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각의 탄젠트는 1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각은 이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탄젠트의 뺄셈 정리를 가지고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니 어차피 다 그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렇게는 하지 말아보자 알았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저기는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작전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일단 이 길이 나오지 얘들아? 맞아? 루트 10 그리고 루트 2 그럼 끝났잖아 그지? 어차피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코사인 값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42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호의 길이가 3분의 파이다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준 거 보니까 중심각을 주고 싶었나 보다 그지? 즉 30도였을 겁니다 그죠? 맞아? 호의 길이 L은 알세타가 될 테니까 그래서 AB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길이에다가 어쩌고 제곱에다가 이걸 더해달라네 그지? 그럼 저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뭐하면 되겠어? 어차피 이 길이가 뭡니까? 2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얘 제곱은 뭐가 돼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두 배의 얘의 코사인 얘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L제곱 나올 거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해주면 답이겠지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직접적으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한 번만 띡 쓰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자 다음 얘는 뭔가 보자 그림과 같이 지름 AB의 길이가 6이라고 줬고요 중심이 O인 원위의 점 C에 대하여 A, C의 제곱은 저렇게 줬대요 부채걸 O, B, C 부채걸 O, B, C에서 호, B, C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한테 뭘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 L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는 이 각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지? 나한테 여기는 이 길이의 제곱을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3이었어 여기는 얘는 뭐였어? 3이었어 그럼 난 뭘 구할 수 있겠어? 이 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난 이 길이의 제곱을 받아 있는 상태니까 J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는 이 각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저 길이의 제곱이니까 18 플러스 9루트 2 여기는 얘가 9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18, 18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9, 9 없어질 거야 그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몇 도구나? 135도가 되는구나 이해돼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몇 도였겠어? 45도 4분의 8이었겠지 됐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필수 유형 두 개나 맞나요? 그거 하고 마무리 합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앞에 게 녹화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좀 끔찍해지는데 그럼 이따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뭘 원하는 거?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가 궁금한 거였고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전부 다 뭘로 바꿔주세요? 변의 길이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저기 있는 쟤 있지? 저기 있는 쟤는 2분의 3파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더 간 거니까 4사분면의 각이고요 그러니까 쟤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코사인이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사인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곱하기 쟤는 그냥 코사인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봐봐 요만큼이 요만큼이 뭐예요? B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 2B가 되는 거고 2분의 2B니까 얘는 그냥 사인 B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해주세요? 다 변으로 바꿔주세요 얘는 2R분의 A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2R분의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그래서 2R이 사라지고요 2가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여기는 얘가 A랑 A랑 없어지고요 B가 올라갑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C제곱이 B제곱이 되면서 B제곱 사라지고 A제곱은 C제곱이 되면서 A는 C인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 똑같아 그죠? 다음 4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나요? 볼게요 AB가 10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P가 25분의 7입니다 이렇게 돼있어 삼각형에 외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어 얘 그 뭐야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가 궁금할 것 같아 그치? 이 길이만 알면 뭔가 해결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코사인 법칙이 필요할 것 같아 J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 길이가 완성된다면 이 코사인 값을 뭘로 바꿔버려? 사인으로 바꿔버려 그럼 사인 비분의 여기는 이 길이를 해가지고 그게 ER이 됩니다를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산은 전부 다 계산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어이구 봐봐 자 사인 A대 B대 C는 X대 Y대 Z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돼있는 이 B대식이랑 X분의 A는 B분의 다시 Y분의 B는 Z분의 C입니다 라고 주는 거랑 이 식이랑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 그죠? A대 B대 C가 X대 Y대 Z였어 A대 B대 C가 X대 Y대 Z였어 라고 똑같은 식을 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라는 거는 결국 A대 B대 C라는 거랑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라는 거랑 완전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예요? A대 B대 C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A의 길이 A, B, C 이렇게 있었을 때 A의 길이는 내가 2K라고 보면 될 거고 B의 길이는 3K라고 보면 될 거고 C의 길이는 4K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가 궁금한 거 이 각이 A가 되겠지 대각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J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어차피 K는 다 사라질 거야 제곱돼서 사라질 거고 저기는 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음 좋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46번 가보자 46번 자 여기서는 뭘 원하나 보자 B, C의 길이를 원하네 이 길이를 원하고 있어 이 길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첫 번째 보자 이 길이가 궁금했어 이 길이가 궁금했는데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은 두 개나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 삼각형이 보이고 이렇게 된 삼각형이 보이는데 일단은 나는 이게 직각이라는 얘가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를 구하거나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얘가 30도니까 1대 1의 루트 3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군요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둘 중에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줬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45도라는 걸 줬어 근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 세트를 준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한 세트를 준 거라고 하면 돼 됐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 길이를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에 관심을 가져보면 이제 이 각에 뭐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다 그치? 됐습니다? 저 각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저 각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봤더니 여긴 얘가 45도였어 근데 여긴 얘가 몇 도였어? 30도 얘가 45도 얘가 몇 도야? 75도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도야? 120도 그럼 이 각은 일단 이 각은 일단 몇 도? 60도입니다 여기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네요 그치? 그럼 거기서 이제 여기는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면 이거랑 합쳐가지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니까 잠깐만 이 각이 몇 도니? 60도네 이것도 재밌는 문제네 재밌는 문제잖아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고 자꾸 주는 거 보면 참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런 원을 보여야 돼 왜냐하면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주각 원주각이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라고 강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다 어디서 해봤던 거냐면 중3 때 해봤던 얘기들이야 중3 때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뭔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었어 그럼 잘 봐봐 그럼 이제 일이 되게 편해졌지 일이 진짜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잘 봐봐 여기는 이 삼각형이잖아 이 삼각형이잖아 내가 여전히 궁금한 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뭐야? 수직이지 그럼 얘는 지름이야 그럼 얘가 다시 90도가 됩니다 그치? 그럼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상황 종료 됐습니다? 그럼 봐봐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얘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2잖아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얘가 2가 될 테니까 8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4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 루트 3배 해준 거니까 이 길이는 12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다 야 저런 것까지 보래요 여기까지 봅니다 알았죠? 봐주면 되지 뭐 보라는데 그치? 됐습니다 넘어가자 자 펠시 0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AD의 길이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길이를 주고요 여기는 이 길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을 줘요 그러면은 넓이 S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이걸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음 해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랑 얘랑 얘를 세 개를 다 더해서 얘를 2로 나눠준 거를 스몰 S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루트 해가지고 S에다가 S-A에다가 S-B에다가 S-C를 하잖아? 그럼 넓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해론의 공식이고요 선생님이 교육과정상 안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지만 이제는 너희들 수능 봐야 빨리 뭔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되게 많이 큽니다 왜냐하면 난 이런 계산을 해야 되고 그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모여야 되냐면 유리수여야 돼 하나라도 무리수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루트가 막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이중근호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중근호가 되면 해결하기 좀 힘들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 유리수였을 때 사용하면 좋은 공식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번엔 요즘에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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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을 때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죠 그거까지 해서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는 이것까지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은 좌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노는 거거든 길이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여기는 얘가 다시 봐봐 얘가 3대 뭐래요? 4래요 어? 근데 여기는 얘가 3대 4네요 무슨 말이야? 이각이랑 이각은 같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죠? 각의 이등분 선이었군요 라는 거를 저렇게 대신 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줬을 때 저렇게 줬을 때 궁금한 게 지금 뭐가 궁금해? AD의 길이가 궁금해 저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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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쟤는 60도 60도라는 소리야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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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미지수가 궁금해 미지수가 궁금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거든 이 길이를 잠깐 L이라고 이렇게 놔본다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니? 식을 만들어야 돼 미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을 만드는 요령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요령을 잘 기억해놔요 되게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 우리 소공식 소삼각형에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삼각형에서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가 됐던 그 이유가 뭐였지? 이 길이가 A였고 이 길이가 B였어? 이 길이가 C였고 이 길이가 D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A, B는 뭐가 돼요? C, D가 됩니다 라는 이런 소공식이 나오잖아 그치? 저 소공식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넓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아 얘는 예 곱하기 예 곱하기 2분의 1이야 라고 해서 2분의 1 C, D가 돼 라고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예 곱하기 예 곱하기 2분의 1이야 라고 해서 2분의 1 A, B가 돼 라고 하면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이게 하나의 등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마찬가지 저기는 저런 문제 있지 필수형 문제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봐봐 내가 지금 이 삼각형에 뭐가 궁금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 라고 했을 때 1번 방법은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방에 이 삼각형의 넓이로 한 방에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해보고 이렇게도 구해보면 어차피 이 넓이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다라는 뭘 생각할 수 있어? 등식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가능한 이유가 얘가 몇 도? 60도 얘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15였어 이 길이 몰라 L 이 길이 몰라 L 이 길이가 20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이 길이 15였고 이 길이 20이었잖아 이 각은 120도 됐죠? 그럼 첫 번째 1번에서 나오는 식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는 2분의 1 곱하기 15 20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겠지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죠? 2분의 1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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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약분시켜버리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빨리 약분시켜버리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5L 그 다음에 20L 그러니까 30L 35L 이렇게 되겠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0 뭐야 60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L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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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가? 300 300 30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L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하나의 등식을 받는데 이런 문제는 되게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인 줄 알고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가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고 넘어갔던 그 유형 이 유형 이게 되게 유명한 유형이고요 저 상황은 이런 형태로 해석합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7번 이거는 뭐 귀여운 문제네요 그죠? C 더하기 B가 C 더하기 A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사인 B가 되겠죠 얘는 사인 B랑 같습니다 사인 B를 줬어요 얘가 4분의 1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을 때 이게 사인 B 준 거고 여기가 12라고 준 거고 얘가 16이라고 준 거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준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겠죠 넘어갑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A, B, A의 길이는 7이고요 B, C의 길이는 8이고 C의 길이는 6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 B, C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넓이가 제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원의 넓이가 궁금하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내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건데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접근하나요?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할 거야 나는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 길이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해론의 공식을 쓰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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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다 더해봤더니 얼마가 되나요? 21이 된다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21이라고 하는 게 S가 될 거고 그러면 S에서 S에서 8 한 번 빼주고 S에서 7 한 번 빼주고 그 다음에 S에서 6 한 번 빼준 다음에 루트 이렇게 시켜주면 넓이가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R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해서 R이라고 생각했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8 더하기 7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고 R값 계산해주면 R값이 나오는 거고 제곱 파이 해주면 답이겠네요 넘어갈게요 9번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X랑 Y이고요 아이고 얘는 그냥 뭐야? 심플한 문제지 그냥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요 평행해 보이나요? 평행하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 각도는 평행평행이니까 60도가 될 거고 이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반뚝 잘른 이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될 테니까 그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 Y의 사인 60도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치? 그런데 여기는 얘가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 보니까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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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반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3이라고 준 거고 그치? 그럼 나한테 뭘 준 거야? X, Y가 얼마인지 준 거고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준 거니까 곱생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준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네 됐어? 이것도 사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그 넓이 중에 하나야 알았죠?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있는 걔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가서 50번 여기 3개나 많이 좋아요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6이고요 B, C의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C, D의 길이가 4입니다 그 다음에 B 더하기 D가 180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하는 게 180도라면 이런 원 위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얘 더하기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몇 도야? 360도지 근데 얘의 반이고 얘의 반일 거란 말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얘기는 한 원 위에 있는 그런 사각형이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원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보조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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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생각해 달라는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뭘 줬나 봤더니 A, C, D라는 이 넓이가 S였어요 그때 S의 제곱이 궁금했고 A, B, C의 넓이가 얼마인지 봤더니 얘가 16루트 2입니다 이렇게 준 상황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어요? 보자 보자 일단 이 각을 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길이도 줬고 이 길이도 줬으니까 넓이도 줬으니까 이 각을 구할 수 있어 이 각을 줬다는 거는 여기는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을 알고 난 이 길이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만 알아내면 사실상 끝나네 그치? 상황은 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 길이를 현재 구할 수 있을까? 이 길이? 아 저 길이를 구하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그쵸? 잠깐만요 어떻게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6이랑 8이랑 일단 각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 각도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일단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B 그러니까 16 루트 2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돼서 3이 될 거고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2가 될 거고 사인 B라고 하는 게 3분의 2 루트 2가 되네 아 깔끔하지 못하네 그치? 깔끔하지 못하게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여기는 이 각은 180도에서 뺀 거니까 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이건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여기는 얘 사인 알아내있으니까 얘 코사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구해지겠지 일단 코사인 먼저 구해볼까? 코사인 B는 9분의 8이니까 9분의 1일 거예요 3분의 1일 겁니다 오케이 이해 됐어? 그래서 이게 3분의 1일 거야 그러니까 난 여기는 이 길이 먼저 구해보자 저길을 x라고 해본다면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6 곱하기 8에다가 코사인 B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 되면 3, 2 되고요 2가 되죠 그럼 얘가 16이 되나요? 아니지? 3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게 100이지?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x값은 8이 된다 이 값이 8이 됐어요 어? 어? 그러네 68이 됐어요 루트 68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또 뭘 할 수 있어? 여기는 이 각에 대한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면 뭐라고 했으니까 18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이 각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 각이다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B다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3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치? 얘가 3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뭘 만들 수 있겠어? 사인 값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사인 값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의미가 없네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던 거잖아 그치? 됐어? 그럼 변 3개의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는 코사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 저 길이를 잠깐 Y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68은 뭐가 돼요? Y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해서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이거 아이고 지저분하게 나오네 더하기 3분의 8 Y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까? 아이고 뭐야 이게 왜 이래 얼마야 그럼? 52 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 또 3 곱해야 되잖아 너무 끔찍해지는데 3 곱하면 얼마 156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반정식을 풀어주면 Y값이 나올 거고요 그 Y값이 나온다면 이 길이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쵸? 저 길이가 완성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나는 쟤를 구할 수 있겠네 저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너무 지저분한 문제다 그치? 어우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없나?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저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쵸? 뭐지 뭐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지금 너무 여기는 이 원에 집착을 하고 있나 내가? 아 A 더하기 시도 180이 되긴 할 텐데 그런데 얘가 몇인지도 모르고 얘가 몇인지도 모르니까 접근하기가 좀 많이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일단 이 길이가 어렵다 조금 귀찮네요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답은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좀 그래서 그치? 계산이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Y값을 구하는 게 좀 너무 별로인데 어쨌든 뭐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네 공식 쓰면 Y값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음 완벽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른 방법이 아마 해설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참고해보고 그렇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풀이가 아니라서 좀 짜증이 나네 넘어갑니다 51번 보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5고 AC의 길이가 3입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120도라고 줬어요 음 그 다음에 스토레바를 내렸을 때 내가 궁금한 건 AC HC? 이 길이가 궁금하다고? 음 이렇게 줬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봅시다 이거는 근데 그 음 일단 봐봐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얘가 이제 120도라고 준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각 아니니까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이 길이를 구해놓은다면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가 이 전체의 길이 길이 빼기 X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한 번 써주고 피타고라스 한 번 써줘가지고 이 길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얘 제곱은 9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X값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잡히죠 다시 처음에 이 길이를 빠르게 구해줍니다 J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 길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의 관점에서 또 이 직각삼각형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식이 딱 하나 나올 테니까 그 식으로 X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 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B라고 하는 건 12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얘는 또 8이라고 줬어 아이고 똑같네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봐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소리니까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3대 2다라는 또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아까 했던 그치? 싸인 법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싸인 2세타분에 뭐 5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싸인 세타분에 3 뭐 이런 거 가지고 풀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다 한번 가볼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D 요게 지금 궁금한 거 됐죠? 음 저 길이가 궁금합니다 자 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 길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음 잠깐만요 이렇게 해보자 일단 여기는 얘는 3K라고 하고 여기는 2K라고 해 그러면 난 세타랑 K를 모르니까 식을 몇 개 만들고 싶어? 두 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싸인 D 분에 저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음 L은 싸인 세타분에 3K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 싸인 B를 가지고 싸인 B를 가지고 하면 싸인 B 이제 큰 삼각형으로 보자 큰 삼각형 싸인 B분에 8 이렇게 되는 싸인 2세타분에 OK가 됩니다 라는 식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싸인 B를 약분해서 없애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릴게 이렇게 나눠버릴게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여기는 얘는 지금 좌변은 8분의 L이 되어버렸고요 우변에서는 KK 약분 되고 5분의 3 하나가 있고 5분의 3 하나가 있고 얘분의 얘 역수치해가지고 싸인 세타분에 싸인 2세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줄 수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5분의 8이라고 한 거니까 L값이 톡 튀어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식 만들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봐봐 이게 왜 저런 식을 사용하는지 왜 저런 식을 구하는지 알겠어? 기준을 요걸로 잡고 구하고 있잖아 그치? 이것도 이용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싸인 법칙도 이용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타랑 이세타에 대한 식을 또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 비율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치? 이런 것도 좀 처음에 혼자 하려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서 계속 눈치를 키워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